안녕하세요. 기상청의 노유진 예보관입니다. 지난 시간 태풍의 발생 원리와 특징에 대한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엔 여름에 발생하는 태풍과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둘의 특징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여름 태풍과 가을 태풍이 다른 이유,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풍이 가을에도 오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풍은 장마와 함께 여름의 대표적인 기상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여름의 끝자락인 8월 말에서 9월, 가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의외로 태풍은 자주 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태풍은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뀔 때 시작되어서 여름에서 또 가을로 바뀔 때까지 쭉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름이 되면 태양고도각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해수 온도는 계속해서 뜨거워질 것입니다. 태풍은 26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동하면서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때문에 뜨거운 기온을 오래 받은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보시는 표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리스트인데요. 빨갛게 표시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큰 재산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 메미, 볼라벤 등이 모두 8월 말에서 9월에 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기단은 4가지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기단과 오오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 중에서 태풍의 생성 위치와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기단이 얼마만큼 확장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북태평양 기단이 바로 여름을 좌지우지하는 기단이기 때문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초여름의 모습입니다. 북태평양 기단이 안정화되고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로 마구 밀고 들어오는 시기인데요. 반대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초가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태풍의 발생 위치와 이동 경로가 바로 북태평양 기단의 확장 여부에 따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태풍의 이동 경로인데요. 6월에서 8월 여름철에 발생한 태풍의 이동 경로보다 8월 말에서 9월에 발생한 태풍의 이동 경로가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보이시죠? 6월과 7월보다 8월과 9월의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한 북태평양 기단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초여름엔 북태평양 기단이 오른쪽에서 쭉 밀고 들어오면서 버티고 있으니 태풍이 오른쪽으로 휘지 못하고 중국이나 대만 쪽을 지나는 것입니다. 기만이 확장, 기단이 확장되어 안정화되면 저기압부가 비집고 들어오기 어려워지는데요. 반대로 초가을엔 북태평양 기단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뒤로 빠지니 태풍의 이동 경로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로 올라오면서 중간에 육지와 만날 확률이 적고 뜨거운 고수역 해온을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세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뜨거운 수증기 덩어리를 계속해서 모으면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태풍이 우리나라의 상공을 지날 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을 태풍이 보다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기단의 확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는 가을 초입의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태풍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여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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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